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. 절기에 맞게 따뜻한 봄날씨를 보이겠는데요. 이 시각 기온 4도로 출발한 울산은 낮 최고 기온이 무려 18도까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. 봄날씨는 따뜻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니까요.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. 한편 연일 맑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화재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 아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. 이 시각 기온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. 경주가 0도, 울산은 4도를 보이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0도, 울산은 18도로 평년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의 최고 1.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건조함은 계속되겠고요. 나날이 기온은 오를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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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